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기소된 이성윤 중앙지검장 사건을 두고 박범계가 지금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언론계도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이거 너무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자들 사이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의 거취 문제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할 때마다 너무 신경질적으로 반응해서 좀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째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몰아세우느냐라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서 기자들이 좀 당황했다라는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은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는 사실 기자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죠. 우선은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사상 초유에 일어난 일이고 또 현 정권에서 한동훈이라든가 윤석열 총장에게 들이댔던 잣대로 봤을 때 이미 이성윤은 좌천이 돼도 벌써 좌천이 됐어야 되는데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으니까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성윤의 혐의는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한동훈의 케이스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이 사람은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피고인 신분임에도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지금 영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당연히 기자들 입장에서는 취재하는 게 1위니까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의혹만으로 직무에서 배제시켜버리고 감찰에 들어갔으며 한동훈 검사장 역시도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가지고 연류가 되어 있다는 의혹만으로 3번이나 좌천을 당하고 사실상 무혐의인 것으로 지금 드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일선으로 복귀를 못하고 있는데 이성윤은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개 빳빳히 세우고 서울중앙지검장 노르소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기자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박범계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답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박범계가 일주일째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몰아세우느냐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기가 지금 일주일째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박범계는 이성윤의 거취 문제 관련해가지고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이성윤의 공소장이 유출이 되었다면서 범인 색출에 나서겠다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법조계라든가 검찰 내부에서는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박범계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사건의 공소장 범죄 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이 되기도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이 됐다라는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범계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가지고 대검찰청은 감찰1과하고 감찰3과 정보통신과 등이 협업을 해가지고 박범계의 명을 받들어서 진상규명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박범계의 이와 같은 지시가 지금 여당 측에다가 장단을 맞춰주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이성윤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엮여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 사람이 지금 피고인인데 중앙지검장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이성윤에 대한 공소장이 유출되었다 한마디로 검찰 측에서 이성윤을 망신주고 내쫓으려고 하는 유출 프레임을 제기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박범계가 갑자기 공소장 유출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 것은 민주당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성윤 공소장 유출 프레임에다가 발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민주당의 김영배 최고위원은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바가 없고 이성윤 지검장 변호인에게도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장이 유출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사실을 감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런 말이 나온 후에 박범계는 이성윤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억지 춘향격이라고 비판을 하고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성윤의 공소장 사건 관련해가지고 차곡차곡 싸워놓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감찰 지시라든가 관련 수사 지휘를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오늘 오후에 박범계가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감찰 지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측에서 이 사건을 감찰 지시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이미 불법으로 단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언론에 보도된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 사실들은 검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프로스라는 검찰 내 수사 결정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 검사들이 열람을 할 수 있는 문서이고 이에 대해서 한 검사는 수사 지휘를 빙자한 수사 무마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 공적인 소추 과정이 담긴 공소장에 대해서 불법 유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위축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노리는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미 법정에 넘겨진 공소사실 보도에 대해서 유출 프레임을 적용을 하는 것은 공적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현 정권에서 지금 이런 태도로 보이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건은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주장을 하고 본인들의 치부를 들추는 사건에 대해서는 유출 프레임을 제기하는 내로남불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찰 측에서 지난해 추메가 공소장 비공개 제도를 만든 이후에 고위층의 인격이라든가 명예권은 깊이 보호가 되고 있는 반면에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접근권이 제약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방송 패널에 나온 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짚어가지고 정리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해당 변호사는 박범계가 과연 법무부 장관이 맞는지 의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저런 프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해가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박범계가 감찰을 지시한 공소장 유출 같은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가지고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인데 우선 이거는 범죄가 안 되는 케이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피의사실 공표가 성립이 되려면 기소되기 직전까지로서 기소가 되면 피의사실 공표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박범계가 공소장 관련해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공무상 누설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거 역시도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검찰청법 내부 규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의하더라도 첫 번째 재판 기일에 공소사건 요지를 검사가 다 공개 법정에서 이야기하도록 정하고 있고 또 형사사건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러한 내용을 이 케이스에 적용을 해도 공무상 기밀 누설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박범계가 어떠한 근거로 이 사건을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박범계는 명백한 불법 유출로 규정을 해가지고 수사하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납득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형사사건 공개금지 내규를 살펴보더라도 해당 법의 예외 사유를 보면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은 사건 그리고 수사기관의 관계자가 사건 당사자인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성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외 사유에 포함이 되는 사건이라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지금 박범계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불법이라고 주장할 만한 요소가 보이지 않는데 왜 박범계는 감찰 지시라든가 진상조사 지시를 내리는지 이해가 불가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박범계는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아예 대놓고 자기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가지고 여당 의원이다 라는 발언을 아예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정도로 지금 자기 위치에 대해서 자각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박범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치 편향적인 모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여권 진영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성윤 수호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성윤이 여권 진영에서 본인을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언론이라든가 법 쪽에 전부 다 지금 이성윤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지금 철판을 깔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현 정권에서 무리수를 줄 때마다 항상 역풍이 되어가지고 본인들 진영에 자살골로 연결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성윤 지키기 역시도 어떤 결과가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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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